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사를 기준한 급상승어 검색어 1위 키워드는 3040 문재인에 쏘갔다 3040 문재인에 쏘갔다 였습니다 다른 분야를 포함해서 종합순위는 8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실금 챌린지는 특정 시간 내에 정해진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해서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일종의 작전입니다 7월 16일에는 못살겠다 세금폭단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추세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실정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쏘갔다 옵니다 네이버 카페의 6.17 부동산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에서 실금을 주도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분노가 청와대에 닿을 때까지 우리의 요구가 문재인에게 들릴 때까지 우리의 분노를 모아서 네이버 실금 도전을 계속해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떤 새로운 문장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적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실금 챌린지의 키워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의 적각적인 반응은 그걸 모르셨습니까 이런 반문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반응을 더하면 어떻게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문장이 추가될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반응을 더하면 그냥 3040을 빼버리고 모두가 문재인에게 속았다 우리 모두가 문재인에게 속았다 하는 것이 더 솔직 담백한 표현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3040을 포함해서 한국인의 앞날에 펼쳐질 고난은 이제 막 시작단계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정파나 특정 인물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접어두고서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인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추락하게 될지 얼마나 더 망가게 될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을 저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과 문정부의 돈 풀어서 나라 살리기 빚 내서 나라 살리기 세금 때려서 나누어 갖기 온갖 것에 다 간섭하기 일 열심히 하는 신용하기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일하기 등의 결론은 대폭적인 정부 개입과 간섭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사회주의와의 길로 몰아낼 것으로 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검정이 끝났고 추진의 결과는 결국 손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세상산이든 사업이든 나라이든 간에 거짓과 위선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위선은 결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가 그렇고 농사가 그렇고 사업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짓으로 어떻게 위선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끝 해왔던 대로 그들은 줄기차게 갈 것이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인이건 나라건 살림살이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3040 문재인에 속았다에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바로 그것에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신솔한 평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몇 분을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가 신념을 가질 때 세상은 위험해진다 정우간님의 주장입니다 빨리도 깨달았다 지금에야 깨달은 인간들은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당에 표를 주었겠죠 이용범님입니다 3년 동안 국민들에게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일삼은 질단에게 표를 찍어주고 이제 와서 속았단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경구님의 평가입니다 거짓에 속지 않는 길은 그 사람의 입을 볼 것이 아니라 과거 행적을 예측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제이슨 리님입니다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자꾸 속는 사람은 더 나쁘다 왜 자꾸 속아 넘어갈까 땀 흘려 정직한 노동으로 먹고 살지 못한 놈들은 매일 속이는 기법만 연구하여 갈수록 그 수품이 기발하기 때문이다 이영화님입니다 속았다고 당신들도 모두 공범자입니다 당신들의 절제적 지지를 얻고 이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들은 모두 사회주의화된 국가에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모르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자신들의 무지를 탓해야지요 최장수님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실정의 아파트만 보입니까 집권 초기부터 탈원전부터 이미 망했습니다 윤병철님의 주장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고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없다면 아파트 가격 폭등에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위해서는 것은 가장 첫 단추가 사회로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하루속히 낱낱이 밝히는 겁니다 그런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눈을 감고 아파트 가격에만 눈길을 두게 된다면 또 다른 제2의 아파트 가격 폭등 제3의 아파트 가격 폭등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 앞에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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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